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시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1938표 차이로 간신히 승리하다. 데이터를 살펴보는 순간 여기도 어김없이 부산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승리한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냄새가 물씬 풍기는구나. 사례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강서구갑의 전재수대 박민식의 대결입니다. 4개 그래프를 보시죠. 막대 그래프는 왼쪽에 두 거는 지역구 후보 선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번째는 지역구 사전투표 두번째는 지역구 당일투표입니다. 오른쪽에 두 개는 비례 정당 선택과 관련된 투표입니다. 세번째는 비례 사전투표 네번째는 비례 당일투표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노란색 색칠이 칠해지는 두번째 지역구 당일투표와 네번째 비례 당일투표입니다. 네가지 막대 그래프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도 어떤 감이 올 것입니다. 네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을 선택하는 당일투표에서 통합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13.39%포인트 앞섰습니다. 아주 큰 수치입니다. 부산 남고래 이현주 후보가 출마한 곳에서 통합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비례대표에서 당일투표 21.6%포인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갑의 9만 5528명의 그런 유권자들은 큰 폭으로 통합당을 지지했습니다. 두번째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당일투표에서도 붉은색의 박민식 후보가 5.33%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그래프인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전재순 후보가 압승합니다. 무려 13.18%포인트 압승함으로써 결국 미래통합당의 박민식 후보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의심투성이 결과입니다. 유독 지역구 사전투표에서만 민주당이 13.18%만큼 앞섰다.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이겼다. 이것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일투표가 이루어졌던 4월 11일과 12일은 4월 15일에 비해서 부산 강서구갑 주민들이 엄청난 신경의 변화를 겪어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에게 몰포를 밀어줬다가 갑자기 마음이 크게 박혀 4월 15일 날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 박민식 후보를 더밀었다. 이게 상식도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기가 힘든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작 가능성을 두고 검토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지역구의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비교입니다. 왼쪽에 두 개의 막대그래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막대그래프가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당일투표 득표율을 나타냅니다. 일종의 기준점에 해당합니다. 9만 5,528명의 유권자가 참가한 그런 투표가 바로 부산 강서구갑입니다. 수만 명의 당일투표에 참여한 강서구갑 유권자들이 박민식 통합당 후보 붉은색을 선호했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푸른색에 비해서 박민식 통합당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한 당일투표에서 5.34%포인트 앞섰습니다. 따라서 붉은색 하살표는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막대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투표와 완전히 다른 모양입니다. 전재수 민주당 푸른색의 후보가 무려 박민식 통합당 후보를 13.18%포인트 앞섰습니다. 따라서 푸른색 하살표는 전재수 민주당 푸른색에서 박민식 통합당 붉은색으로 크게 추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추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상식적으로 9만 5천여 명으로 구성된 표본 집단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역후보를 뽑는 사전투표그룹과 지역후보를 뽑는 당일투표그룹 사이에 완전히 다른 후보 선호도를 드러내는 것은 일어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역구 사전투표에 누군가 인위적인 개입을 했거나 조작했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감전 포인트입니다. 비례 정당투표의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의 비교입니다. 비슷한 일이 비례두표에서도 발생합니다. 부산 강서국합에서는 통합당 정장 지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네 번째 막대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국합에서 유권자들의 비례대표 당일투표율은 무려 통합당 후보에게 13.45%포인트 더 줍니다. 압도적인 우세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서국합 유권자들이 통합당 지지도를 나타냈습니다. 통합당은 확실히 밀어줬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붉은색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선정의 사전투표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정의 사전투표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건조한 차이를 이깁니다. 1.06%입니다. 정당을 뽑는 선거에서 3, 4일 전에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슷했다가 3, 4일 지난 4월 15일 정당을 뽑는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을 13% 이상 정도로 더 압도적으로 유권자들이 원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부산시 강서국합 유권자들이 정상인들로 모아졌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강서국합의 정상인들이 다 모였다면 결국 뭘 의심할 수밖에 없냐. 비례대표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에서도 사전투표에 상당한 정도의 인위적 조작 가능성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는 정직합니다. 숫자는 명확합니다. 숫자는 객관적입니다. 숫자는 쏘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관전 포인트 보시죠. 1번 그래프와 3번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장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것과 정당을 선택하는 사이에 뚜렷이 교차투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는 확실히 민주당을 밀고 그다음에 정당 후보에서는 비슷하게 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민주당에서 몰포로 민주당 후보인 전재수 후보에게 몰포를 줬는데 사전투표장에서 어떻게 정당은 그렇게 민주당에 몰포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사전투표인 거죠. 기이한 현상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박민식 통합당 후보를 크게 지지했던 부산 강서구 주민들이 3, 4일 전인 유독 지역구 사전투표에서만 전재수 민주당 후보에게 몰포를 몰아줬다. 일어나기가 힘든 이야기죠. 요약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부산남구월 이현주 후보 사하구갑 미래통합당의 김척수 후보 강서구갑 미래통합당의 박민식 후보에는 약간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 사전투표 민주당 압승 지역구 당일투표 통합당 승리 비례정당 당일투표 통합당 압도적 승리 이런 현상이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관찰하는 곳이 있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따라서 부산에 3명의 그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 특성이 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지역구의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에 비례정당 당일투표에는 통합당이 압승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검포와 증거 보전을 통해서 그 원인을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TV gongtv로 들어가시면 구독하시고 그 구독이 큰 힘을 대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신과 함께